바베큐 바베큐 안된대? 바베큐 안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끼리 굽는 바베큐가 안되나봐요 뭐 시설 때문에 주방장 부르는게 있는데 주방장 불러서 요리를 해주는 서비스는 550만동 한 명당 진짜 개비싸네 저희가 다시키면 지금 6천만 6천만 침 흘려봐요 저녁 주방장 부르면 6천만동에서 7천만동 나가요 한 명당 서비스 가격이 550만동 어? 1인당 가격을 받는다고? 서비스 비용을? 음식도 주고? 그거 생각하니까 이상하네 음식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음식 만들어주는거에요 직접 만들어주는거 그럼 1인당 550만동 서비스란거네 한 끼에 300만원을 태우냐 어휴 말도 안돼 야 누가 뭐 향수로 샤워했어? 누구야 이거 아씨 야 저 맞아요 와 추워 왜이렇게 추워 왜이렇게 추워 어 맞아맞아 여기였던거 같애 맞아 여기 근처였어 피체세우네 피체세우네 이 gram에 먹기만있지 싸우짱 싸우짱 오짱 오짱거 딴 데도 한번 가격을 물어보자 바짱 바짱 45만동인가? 40만만동 불렀던 아 이거 작은거 아까 저기 작은거 40만만동이었어 큰거랑 작은 거 큰거는 60만만동 바로 10만동 싸는 한 바퀴만 돌아보자. 내가 사고 싶어하니 일단 해산물이 없는 것 같아. 엠쌤 뭐 찍냐? 오케이. 까만찜. 상어! 오, 상어가 잡혔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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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동네 사람들 되게 다 순서해. 다들 막 웃어줘. 다른 데서는 성길래거든. 근데 여기선 다들 웃어줘네. 이거는 암컷이다. 암컷이야. 암컷이야. 수컷은 이렇게 뾰족하고 암컷은 둥그렇게 생겼는데 보통 암컷이 맛있다 하더라고. 동네 먹기반이지? 동네 먹기암기. 몬참하. 동네 먹기암기. 동네 먹기암기. 동네 한국에서도 되게 비싼 보리새우야. 바다새우에요. 어, 바다새우. 근데 어떤 유튜버가 찍었거든. 보리새우랑 그냥 싼 흰다리새우랑 맞비교를 했는데. 똑같아. 오, 차이가 없어. 그냥 자연산은 비싸다. 아아. 아아. 공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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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저것만 물어보면 됐었어. 왜냐면, 다른 데서 저거 30만대에 파는 거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저거 물어보면 저희가 비싸게 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아라니한테 돈 있지? 잔돈. 응. 소스 사고 있어? 응. 마가린도. 마가리랑 그러면 늑맘이랑 설탕도 사야돼. 점점 일이 많아지는데. 그 프라이팬 살아 있겠죠? 소금. 살아남겠지? 소금 안 사도 되는데, 미원이랑 늑맘이랑 설탕. 그 다음 마가린. 마가린 큰 거 사줘야돼. 오. 부채새우. 오늘 부채새우만 먹을까. 네. 그쪽에서 먹었던거지 quelque지. 이거? 다낭가서. 다낭가서 이거 먹었나? 아, 다낭가서 먹었던거에요. 구채새우. 와잉, 놀래라. 요번 22만동. 이거 사이즈 좀 크다. 응, 안 작네. 이거 사이즈가 안 작네. 헥잠찐. 헥잠찐찐 하. 네, 그래요. 오케이 뒤에 엠셀러 해야지 까놔냐 얼마에요? 아까 30? 29만동에 전부 다 가기로 했어요 오오 근데 여기가 제일 싸게 부른 거 같은데? 딴 데보다 그런 거 같긴 한데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13명이잖아 저에매 했디 오오 아니 아까 딴 데는 이거 40만만동 부르고 막 비싸게 부르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부르거든 그쵸 이런 물들이 한 500g에 1kg 날던데 남기하이 남기하이 야 5.2kg밖에 안 돼 5.2kg밖에 안 돼 5.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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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kg 오우 와 오우 소화 좋았어 오우 오우 여유 이대주시오 오케이 마바이째이 망고 초코파이는 뭐야? 아? 이건 한국에 없다 그치? 이건 진짜 없다 이 김치? 어? 김치 이거 한번 먹어볼까? 뭉김치 뭐야 이거 코카보다 초카 두 배 가자 가자 태국화 오오.. 우와.. 나 이 꼬마 와아~~ 아, 뭐야 우와.. 우와.. 아.. 왜이리 귀여워 조심하여 손 조심해 찔린다 아 찔리 마 이거? 아 찔리 찔리 하지마 와.. 에이.. 좋아 아.. 하나.. 아.. 하나.. 아.. 간식 마간이 어디있어? 마간이 아까 사봤는데 마가린? 야 마가린? 설마? 뭐해? 안수 아니야 거짓말 지금 관점은 랑은 2컵만 네 네 맛있어 가면 좀 일부러 깨물었지? 솔직히 일부러 했지? 일부러 했다 손가락 잘릴뻔했네 마가린 좀 물어봐봐 마가린 있냐고 물어봐봐 혼자 오셨어요? 뭐로 하시겠어요? 아니 마가린 물어봐봐 마가린 중요하다고 오 오케이 빨리 마가린 주세요 마가린이요? 와 망고 진짜 달아 봐봐요? 엄청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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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식당처럼 잘 해놨네 세팅을 오 야 아까 미원 안 샀어? 아라나? 선생님 안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미원 사라 했잖아 미원 안 샀어 미원 안 샀어 미원 안 샀어 아까 미원 네 얘기해서 미원 살아있잖아 뭐 더워 그냥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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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탕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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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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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테 야 조금씩만 자 자 민지 자 호연이 자 이제 좀 있으면 코어 여행도 시작되고 이제 라운지도 시작되는데 새로운 직원들이랑 다 같이 화합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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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을 깔 줄 몰라? 네 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잘 까먹고 있는데 야 빈도 좀 알려주라 까는 법 빈 깔 줄은 모른다 오 그래 그렇게 먹은거야 맞아요? 응 맛있어? 안으세요? 안으세요? 응 잘 먹네 응 잘 먹네 응 잘 먹네 응 야 이물로 해? 아라니는 이물이 된다고 했어 이물로 했어요 다 먹네 노트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나온다 하이라이트 면 더 끓여야 되는데 그죠 면 더 넣고 벌써 다 나가네 면만 넣는 거 더 끓이자 아 계란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 계란이 빠져네. 여기다 넣어줄게. 네.